동, 봉, 마우스, 봉, 마우스 민밋! 민밋! 슛! 자, 당구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연타 공격 시도했지만 일단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감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점이에요 박우혁이 1점을 얻어냈습니다 갈려! 문대선 선수가 그런데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 종아리 쪽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금 경기 결과에 작용이 될지가 궁금한데 아, 다리 어떻게 되요? 아, 왼 다리... 참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꼈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를 암물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노란색 한 대선 밖으로 발이 하나만 나가도 바로 감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소한 감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문대선 선수한테는 유리합니다 지금 박우혁 선수가 역전을 했습니다 두번째 시작 난 아파, 아파 내가 아파, 내가 아파 탈령! 연속 감점이었고요, 네! 반격하는 박우혁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서 계속 반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몸통 공격으로 박우혁 선수가 2점을 따내고요 8대5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료 1분 전입니다 연속 공격 다시 한번 몸통 들어갑니다 10대5입니다 왼발을 차고 나서 계속 반격을 당하고 회전 기술 들어갔어요 회전 발차기 회전 발차기